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6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고백하십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십시다 I'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272번째 시간으로 제목이 좀 욕설 같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제목은 개 같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왜 개 같은 자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동물이 개가 나오고 돼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 돼지 같은 자면 좀 길어서 그냥 개와 돼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개 같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욕으로 들려질 수도 있겠지만 정말 누군가에게는 과연 이 개 같은 자아가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한테 누가 개와 돼지일까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시작 누가 개와 돼지일까요? 누가 개와 돼지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 개와 돼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부분은 지난주에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이어진 말씀이라고 저는 깨닫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자는 어떤 자이냐면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심판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 말씀드렸습니다 더욱이 자신들에게는 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있는 죄는 보지 못하면서 남이 가지고 있는 작은 허물을 지적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너의 눈 안에 있는 들뽀를 빼고 그리고 나서 남의 눈 안에 있는 티를 빼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우리가 내 눈 안에 있는 들뽀를 빼내기 위해서 그리고 남의 눈에 티를 빼내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영적 분별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와 돼지에 대한 이 말씀은 영적 분별력이라는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내 눈 안에 있는 들뽀가 빠졌는지 아니면 여전히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는데 죄의 들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누군가를 도와야죠 내 들뽀를 빼내고 남의 눈에 티를 빼내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으면 남의 눈에 티를 빼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알을 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해주고 있는지 또 어떤 분별력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랍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개와 돼지들은 그것들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원하는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들을 찢어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것 주지 말고 진주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 절 말씀 가운데에 많은 분들이 해석하기를 가치가 있는 것은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라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한 진리를 거부하거나 경멸하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전파하지 말라라는 부분들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다 맞는 말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맞죠 가치가 있는 것은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줘야죠 여러분 개한테 돼지한테 천만원짜리 진주보석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내가 무어라고 천만원짜리 진주를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주인님 멍멍멍 꿀꿀꿀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다면 과연 개와 돼지는 누구인가 부터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개, 돼지 먼저는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볼 때에 이방인들이 개와 돼지 같은 존재입니다 개와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서 우월의식에 사로잡히고 선문의식에 사로잡혀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을 가르쳐 사용했었던 말이 개에 대한 모습들 또 돼지에 대한 모습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방 여인을 구원하시는 계획 가운데에 이방 여인에게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너 개다 개 같은 여자다 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예수님도 물론 예수님이 그 여인을 개 같은 여인으로 보시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방들이 사용되는 그 인식을 이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 것 마태복음 15장 26절과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나사대 자녀의 떡을 치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귀신들린 자녀를 딸을 둔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치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해서 너 개 같은 존재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했었던 모습들 저는 이 부분들을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마치 개에 대한 모습으로 돼지에 대한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사마리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부정한 개와 돼지처럼 취급하다 보니까 유대 땅에서 갈릴릴로 올라갈 때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직선 코스기 때문에 바로 가지만 사마리아는 이방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뺑 돌아갑니다 왜? 더러운 자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개 같은 자들과 돼지 같은 자들과 부정한 자들과 함께 얼굴 보기도 쉽고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아서 사마리아성을 통과하면 바로 올라가는데 삐익 돌아서 올라가는 이 모습들 왜 그래요? 저들 가운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 우월한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상황이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은 다 개와 돼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이방인들이 개, 돼지가 아니라 유대인이라 자부하면서 외식하는 신앙인들을 가지고 있는 바로 너희들이 바로 개, 돼지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이건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바리세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는 스스로가 의로운 채 하면서 남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거든요 남들을 개, 돼지라고 심판하고 비판하면서 자신은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 속에 야, 저들이 개, 돼지가 아니라 너들이 개, 돼지다라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요 지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 너희들이 바로 개와 돼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덤 안에는 썩은 시체가 질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덤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고 냄새나는 시체가 있는데 무덤 겉에만 회칠한다면 아주 이쁘게 색칠한다면 그것이 이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 외식하는 사람들은 겉은 너무 멋집니다 겉은 의로운 척 착한 척 잘 믿는 척 하지만 그 안에는 더러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외식하는 자다라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 결국은 이 말씀이 지난주와 이어지면서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너희들 너희들이 뭔데 너희들 눈에는 더욱더 큰 들뽀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자그만 죄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의 티를 빼겠다 남을 개돼지라고 판단하는 너희가 바로 개돼지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인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향해서 개돼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요 바리세인들은 쟤들이 개돼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평가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빌리포 교회에 개를 삼가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리포서 3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선할레당을 삼가라 여러분 빌리포 교회에게 왜 개들을 조심하라고 그랬을까 빌리포 교회 안에 개 키우나요 여러분 멍멍이 개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개는 교회 내부에서 복음을 변절시키는 성도들 복음을 변절시키는 영적 지도자들 성도와 성도들 사이를 이간시키는 자들 외적인 모습으로는 지도자이지만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서도 복음을 변절시키며 성도들을 이간시키는 자들 이들이 바로 개와 같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개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들 편에서 이방인들은 개돼지 취급을 하여 멀리하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외식하는 너희들이 바로 개와 돼지 같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면서 의로운 척 거룩한 척 잘 믿는 척 한다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 속에 개의 모습 돼지의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은 물론 개가 듣고 돼지가 듣고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개, 돼지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 그 당시에는 그냥 많이 통용되었습니다 왜 저들이 개와 돼지에 대한 모습으로 표현될까 그 당시에 개는 아주 음란한 동물로 봤습니다 그 당시에 개들은 아주 음란한 동물로 봤습니다 사실 뉴질랜드는 개에 대한 순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냥 어린이, 그 다음에 여자들, 그 다음에 강아지, 개, 그 다음에 남자 우선순위가 이렇게 다 나눠주는데 그냥 그 강아지, 이쁜 강아지 이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었을 때 개 그러면 그냥 우리처럼 이쁜 강아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음란한 동물로 봤습니다 개 이꼴 음란한 동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개들, 지금이야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다 집에서 키우지만 한국당 같은 경우에 보면 개들이 길거리에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개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시도 때도 없이 장소도 불문하고 서로 교미하는 장면들이 한국 사회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도 개들 보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시도 때도 장소도 불문한 채 교미하는 그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개를 음란한 동물로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개는 또 싸움을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짖고 화내는 이 모습이 개에 대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더더욱더 개는 아주 더러운 동물로 묘사됩니다 개가 똥도 먹어요, 알아요? 그래서 똥캐라는 부분들도 있는데 베드로 후서 2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개가 얼마나 더러운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더러워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그 토했던 것을 다시금 먹는 것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토했던 대로 들어가고 토했던 것을 먹고 그렇기 때문에 더러움에 상징할 수 있는 게 이 개에 대한 모습들 또 돼지에 대한 모습들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더러워 누웠다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돼지는 성경적으로 세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동물뿐만이 아니라 욕심을 상징하기도 하고 더러움을 상징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안 좋은 짐승 두 마리를 댄다 그러면 개와 돼지에 대한 모습들 지금도 개, 돼지는 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야 너 돼지 같아 물론 나 그렇게 이쁘 이런 게 아니냐 너 개 같아 그러면 그래 내가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 당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이나 개, 돼지는 음란하고 더럽고 욕심 많은 것들의 상징인 겁니다 그런데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음란하고 더럽고 욕심 많은 것의 상징이 개와 돼지인데 그보다도 더욱더 개와 돼지를 상징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음란하기 때문에 개, 돼지 취급하는 것 물론 맞죠 더럽기 때문에 개, 돼지 취급하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개, 돼지의 음란하고 더럽고 욕심 많은 것 그 모습보다도 더 치명적인 게 뭐냐면 저들에게 있어서는 가치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개, 돼지의 모습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들의 음란한 모습들, 우리들의 욕심, 우리들의 더러운 것 여러분 개가 토했던 걸 다시 먹는 거 이 습관이 뭐냐면 죄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죄를 토하고 다시 또 죄를 삼켜 먹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들의 죄를 깨끗이 회개하고 나서 또다시 더러운 죄의 모습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개, 돼지의 모습은 개, 돼지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개와 돼지의 모습 영적인 부분들로 토했었던 걸 또 토 먹는 것 또 깨끗이 씻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고 회개기도 했지만 또 제약된 구속으로 더러운 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개, 돼지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건데 이 모습보다도 더 치명적인 것이 바로 가치를 알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개, 돼지의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본문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음란하기 때문에 개, 돼지, 욕심 많아서 개, 돼지가 아니라 정말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개, 돼지가 되는 겁니다 같이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랍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랍니다 왜? 저들은 그것을 오히려 밟고 오히려 거룩한 것을 주고 진주를 전해주는 사람을 물어버리고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용 예물, 재물입니다 진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고 진주는 천국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한 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어봤자 그 개가 말씀의 가치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한다는 부분들 진주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진주인데 성경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가장 좋은 진주가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것 천국을 상징한다는 건 보화를 진주를 가장 가치 있는 건 천국이고 영생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천국 보금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자가 바로 개와 같고 돼지와 같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천국 보금이 선포되면 으르렁거립니다 천국 보금 말고 똥 달라라는 겁니다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징구하고 던져주게 되면 개와 돼지는 거룩도 필요 없고 값싼 진주도 필요 없으니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치 있는 것을 주게 된다 그러면 그냥 그것 말고 똥 달라라는 겁니다 왜? 돼지도 똥을 먹고 개도 똥을 먹기 때문에 여러분 가치를 아는 자와 가치를 모르는 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가치를 아는 자와 가치를 모르는 자 여러분 사도바울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도 있었고 명의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고 뭐 다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도바울에게 진주가 발견됩니다 이 사도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룩함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바울이 가장 가치 있는 천국을 발견하고 나서 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우리 빌리포서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사도바울이 진짜 진주를 천국을 얻기 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물론 만족했겠죠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하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고 명예고 학식이고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똥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천국 복음을 듣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는 것 오직 천국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생명 내걸고 그가 천국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알아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었던 이 세상 것들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전문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나에게 똥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이 우리들의 꿈이 돼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이 우리들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지금 무엇입니까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우리는 다 우리의 비전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성공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부자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얻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고 가장 가치 있는 천국복음 이것 깨달으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똥처럼 여겨지게 된다라는데 우리들은 하나님 제발 좀 저에게 사도 바울이 버린 그 배설물을 저에게 달라라고 간구하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저는 바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똥으로 여겼었던 돈과 명예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지 마시고 우리도 가장 가치 있는 걸 깨달아서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우리도 원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이 세상 것을 원하고 찾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거룩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주가 무엇인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천만원짜리 수표를 한번 줘보십시오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 뭐해요? 색연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막 끄적끄적 낙서하고 와 잘 그렸지 하면서 그러고 나서 뭐해요? 찢어버려요 그냥 왜 그래요? 천만원짜리 수표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 낙서하고 뭐 원치 않으면 찢어버려요 여러분들 같아서는 어떻게 돼요? 천만원짜리 수표를 다 갖는다 어때요? 낙서해요? 두근두근 거리죠 지갑을 놓고 왜? 우리는 그 가치를 알거든요 아주 오래전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이 돌멩이를 가지고 놀고 있었었는데 그것을 본 서양 사람이 그 돌이 일반 돌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원숙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과자 몇 개랑 바꿨대요 이거 진짜네요 그런데 이 과자를 돌하고 가자고 바꾼 그 어린아이들이 너무너무 신나더래요 이야 이 미친 아저씨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돌멩이하고 이 맛있는 과자하고 바꿔서 신나서 돌아가요 그런데 이 아저씨들은요 이 서양 아저씨들은요 그 돌멩이 가지고 뭐해요? 다이아몬드 원숙일이 엄청나게 부자됐죠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이 아저씨들도 너무했다 싶어요 과자 몇 개야? 이거 참 너무너무하죠 그런데 가치를 아는 자와 가치를 모르는 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자가 된다라는 것 장남이 된다라는 건 영적인 축복권을 얻는다라는 거거든요 장자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권을 허락받는 건데 에서를 보십시오 야구백에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왜 그래요? 영적 축복의 그 장자권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치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얼마나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라고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시작 여러분들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같이 같이 음란하고 욕심스럽고 더럽고 그래요 우리 다 개돼지나 똑같은 우리 인간의 습성들 맞아요 그런데 진짜 영적으로 개의 대신은 가치를 모르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애굽의 종으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여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셔요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시켰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고기가 먹고 싶다 부추가 먹고 싶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차라리 애굽의 종대였으면 좋겠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유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이 부추 먹고 싶다고 이 고기 먹고 싶다고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대요 개돼지 맞죠? 가치를 모르잖아요 가난한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방신들을 섬겨요 하나님과 세상의 탐욕을 맞바꾸어요 나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버려요 나의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 편견 쳐요 왜 그래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냥 내 세상 쾌락과 창조주신 하나님을 맞바꾸더라고요 내 세상 유익과 영원하신 영생을 주신 하나님하고 맞바꾸더라고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누가요? 영적으로 개와 돼지 같은 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한대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안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대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얻은 영생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니까 세상 것과 바꾸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과 바꾸고 세상의 돈과 바꾸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개, 돼지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면 성경책을 선물로 주면 저들은 냄비 받침대로 사용해요 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냄비 받침대로 써요 제가 유학생 사역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얘네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는데 짐을 줄여야 되잖아요 살다 보면 짐이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꼭 짐 남은 짐 가운데에 뭘 저에게 많이 주는지 아십니까? 성경책이 무거워서 그 짐 25kg 중에 오바되면 뭐부터 빼냐면 성경책부터 빼서 목사님 성경책 그래서 한동안은요 우리 집에 성경책이 지금도 많아요 그 대제 같은 유학생들이 남기고 간 성경책들이 많아요 목사님 무거워요 성경책부터 빼더라고요 성경책의 가치를 모르니까 성경책부터 빼더라고요 여러분들 뭐부터 빼래요? 내가 한국 가요 아니면 어디 가요 여행을 가요 비행기 타요 킬로가 오버됐어요 뭐부터 빼래요? 성경책부터 빼래요? 요즘 성경책 아예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자는 냄비 받침용으로 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아는 자는 이 성경책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이 살찌우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시간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도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냥 앉아는 있지만서도 우리들의 생각이 한국도 왔다 갔다 거리고 뉴마켓도 왔다 갔다 거리고 미션배도 왔다 갔다 거려요 집도 왔다 갔다 거려요 앉아있지만 왜? 말씀 선포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있냐면 저도 깨달은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아니 거기에 대해서 믿고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초코파이 먹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느 때 내가 믿음이 성장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부터 믿음이 성장하더라고요 제가 청년 사육을 하면 특히 목회자 자녀들이 많이 어긋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막 나가는 모습들 그다음 목회자 자녀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평생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저들에게 신앙이 없어요 저들에게 믿음이 없어요 말씀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누가 다 알아요 그냥 다 아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어요 왜 그래요? 영적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저 정보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사용했었던 예화인데 우리가 대통령을 예로 든다 그러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우리의 아버지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 문재인 대통령은 날 안 도와줘요 그럼 내가 어려울 때 우리 아버지는 도와줘요 왜 그래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라는 것과 내가 내 아버지를 안다라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라는 것은 인포메이션인 거예요 정보인 거예요 그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건데 내가 내 아버지를 안다라는 건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당신 내 아버지예요 정보로서 아는 게 아니라 관계로 아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정보로 아는 자가 있어요 정보로 아는 자는 그 예수님의 여러분들을 도울 수 없어요 관계로 아는 자 그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 관계성이 성립되게 되면 그때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바로 없기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가지 마십시오 어차피 또 코로나 끝나면 갈 거잖아요 지금 열리기를 기도하는 사람 많은데 아니 한국 왔다 갔다 가지고 그건 나중일이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에 딴 생각도 하지 말고 딴 짓도 하지 마시고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핸드폰도 보지 마시고 그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려져 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신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무리 교회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진짜 믿음의 성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기 시작할 때부터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모태자 자녀고 그게 소용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처음 교회에 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 그가 바로 영적으로 시작하는 거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가치 예배에 대한 가치도 여러분들이 다시금 결심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있을 때 드리고 시간 없을 때 안 드려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의 주권자이시고 생명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일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는 것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는 모든 게 뭐예요?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인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와 돼지 같아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성룡 하나님을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한 절 말씀 이 한 절 말씀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슬픈 마디기도 한데 개랑 돼지, 개와 돼지에게 수천억짜리 진주를 준들 저들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밟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정론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인간이지만 개, 돼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개, 돼지한테 아무리 수천억짜리 진주를 준다 할지라도 저들이 원하는 건 똥이지 저들이 원하는 건 밥이지 진주가 아니니까는 오히려 우리를 박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예정까지도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얘기해주냐면 개와 돼지 같은 인간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이걸 영적인 분별력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복음을 전할 왜 전해봤자 개, 돼지라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예지, 예정 알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섬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개, 돼지라고 판단해서 얘네들은 복음을 들어도 개, 돼지니까는 반응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나를 박을 거야 나를 상하게 할 거야 그런 모습으로 차단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우리는 개,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도 남을 개, 돼지라고 판단하는 너희들이 바로 개, 돼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소망 없어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원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리새인들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 끝났어 이 개, 돼지 같은 놈들이라 이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원인인 겁니다 우리는 개와 돼지는 아니잖아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멋진 인간입니다 시작 하나님 만드신 멋진 인간이에요 멋진 작품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어둠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면 사탄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있음을 알지 못하게 하고 천국이 있음을 알지 못하게 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대한 가치를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어차피 나중에 다 죽어요 여기에서 안 죽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개, 돼지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모르는 거라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다 천국이 있음이 들려졌으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겁니다 오직 예수 안에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고 그 가치를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천억보다도 영생 얻음이 값진 겁니다 수천 만불보다도 내가 천국 가는 그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영생 얻은 자처럼 살아가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이 다 작게 보입니다 진짜 영생 얻은 자라 그러면 이 세상의 일들이 다 작아 보입니다 왜 이 세상의 문제가 커지는지 아십니까? 왜 이 세상의 물질이 커 보이고 이 세상의 명예가 커 보이는지 아십니까? 천국에 대한 가치를 깨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개돼지 아닙니다 설사 개돼지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을 향해서 야 자녀의 떡을 치하여 개들에게 주님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디 나를 개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걷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래도 자녀들이 그 밥상에서 먹었던 그 부스러기들 그 개들 먹잖아요 그 부스러기라도 좀 저에게 주십시오 저 개 맞아요 개 맞아요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라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끄집어 올라오셨듯 오늘 이 시간 비록 죄 짓고 회귀하고 또 죄 짓는 개와 돼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나 개, 돼지 맞는데요 오늘 부스러기라도 조사오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은혜를 간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의 기쁨, 부활신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진주를 주십니다 천국 복금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가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얻은 그 구원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 왜 성교사님들이 생명 내에 걸고 북한에 들어갑니까 왜 성교사님들이 왜 생명 내에 걸고 오지에 들어갑니까 가치를 깨달았어요 가치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세상껏 다 취한 사람이 있어요 명예도 취하고 물질도 근데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생명 내에 걸고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 증거하는 분들이 계셔요 왜 그래요 이분들은 가치를 깨달았어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그 구원 내가 얻은 그 영생 다른 세대만께도 전달하고자 다 내려놓고 오지로 떠나고 위험한 곳으로 찾아가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비록 내가 개돼지같이 죄짓고 또 회귀하고 또 죄짓고 더러운 곳으로 자주 들어가는 못난 인간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보내주셔서 다시금 천국의 가치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다시금 내가 얻은 구원의 가치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